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오늘은 심볼케우기가 아니고 제 1회 윷놀이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앤슬 리돌토마토가 엄청 좋아하네 요즘 우리집에서 핫하게 진행되고 있는 윷놀이 게임입니다 윷놀이판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석으로 그러면 빅토마토부터 먼저 던지겠습니다 네 물 걸 갑시다 프리티 리돌토마토 흰색으로 잡고 네 뒷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잡았으니까 한 번 더 백도 백도 개 잡습니다 개 잡고 걸 올라갔어 퀄 뭐는 안나오죠 개 우리 이웃은 개 아니면 걸이 잘나와요 백도 걸 개 아니면 걸이 잘나와요 왜일까 확률적으로 그렇게 잘나와요 개 오케이 내가 바꾸만 할게 아 참 오 캔슨 리돌토마토 벌써 한 개 나겠는데 파란색 아뇨 못나줘 개 돌아간다 넘어간다 빅토마토 빨간색 하얀색이 누구죠 민토 낙놔 랩 어 랩 유 윽 쪼 유 도 남아 있어요 응 유 잡고 도 남아있어요 걸 도에서 걸 좀 먹어주세요 아빠 육 가라 육 가라 골 육인줄 알았네 골 잡고 잘 잡네 프리테리들 동안 실망하지 마세요 초반이야 골 그렇지 프리테리들 무너면 대박인데 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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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잡았네 골 곯 골 골 골 골 비토 또 하고 오 나야겠네요 뭐 오 잘 나오네 뭐 개 개 나고 뭐 가고 또 새로 으 으 으 또 개 그 글 그리나 이런 나오네 약자 아 두번 남았지 잡았으니까 아니 한번이죠 걸 새로 올리고 윈토 으 으 맞어 개 악수를 하겠다 으 앞으로의 뒷돌에 구원하며 그걸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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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말고 저거 가자 아니 아니 죽을 걸로 가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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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이렇게 잡고 잡아야 재밌지 예 개 잡고 그럼 또 잡네 으 으 으 이렇게 그렇지 으 으 으 으 긴장감이 간도네 뭐 뭐 걸 으 으 자 어떻게 할까 그래서 도 개 갈 뭐 도망가 도망가야겠네 천하게 숨길 수 있는 곳으로 뭐 여기 어때 뭐 뭐 뭐 여기 어때 뭐 걸 옷자금 모로나고 글로나고 응 걸로나고 모로나고 그치 그치 오올 아 도망가야겠네 멀고도 멀고도 험한산을 넘어 아 아 백두가 나왔냐 백두 육 육 못잡아 개 못잡아 잡으러 오네 도망 많이 먹겄네 조심해야 되겠다 아빠는 새로 개 네 개가 새로네요 바로 잡혔네 어김없이 잡네요 의왕어 육 육 육 육 육 합치고 개 그게 더 지금 최선이죠 육 육 어 어우 어떡해 demais 미끙 개 다 올리세요 지금 기회 어떻게 가야되 단판을 개 슉 잘 나오는 새 또 쇠로 뒤로 뒤로가 어 그거 잡히는데 괜찮겠어? 안돼 기회 어떻게 할까 가운데로 확률이 낮춰줘 이렇게 그렇지 육 끝났습니다 프레티리들 토마토 1등 흰색 1등 빅토마토 꼴짝이 아닙니다! 육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앞에 거 가자 그렇지 여기서 뒤로 나오면 난 최악이야 도만 하자 도 도 도 도 도 도 도를 빌려도 도가 중 3번이 흐흫 뭐 도 개 걸 유 모 개 도 개 걸 유 모 개 도 개 빽토 나오면 아잉 드디어 걸 나왔다 놨네 오케이 아 끝났네 이렇게 해서 제 1회 육놀이 되는 프레티리들 토마토 1등 제 2가 있어요? 제 2 다음에 할 땐 제 2 제 1회 이동헌 핸섬 리럴 토마토 마지막은 아빠가 골증이 되네요 한판 더 해요 동영상은 마치고 한판 더 합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입니다 끝